네 자 우리 황 권성님의 이어지는 곡은 삼각관계입니다 두 분간 한사람이 울어야 한사람에 삼각형을 만들어놓고 기회에 있던 세사람 세사람 사랑을 풀려놓고 진루가 울컥 무척을 따른 자리 내가 운의 사랑이 운의 아피리볶음에 내간 하루 아피리볶음에 내간 하루 사라겔다 오븐 세사람 아피리볶음에 내간 하루 respective 사랑이 울어야 하는 사랑 상락평을 만들어놓은 기도에 살 새사람 새사람 사랑을 꾸짐히 버려 친구가 울어 우정을 따르고 저러니 내가 은혜 사랑이 우네 앞뒤이며 은혜가 나를 앞뒤이며 은혜가 나를 사랑이 울어야 하는 사랑 사랑이 울어야 하는 사랑 사랑의 사랑 감사합니다.